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스테이티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왜 거기에 투자를 했겠어요? 비트코인 현물 리테프 투자가 안 되니까. 대체재에 투자를 한 거죠. 우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리테프가 투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현물 리테프 투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부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죠. 50BP도 했었고 25BP도 했는데 2025년에도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자체는 비트코인이 긍정적인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가치는 포지션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 스폰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넘쳐 흘렀을 때 그걸 빨아들이는 스폰지. 그러다가 유동성이 다시 빠져들어가면 이게 스폰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자는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 사이클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동성 사이클도 거의 4년 중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달리셋이 돼버리면서 그 이후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 주기가 4년마다 이게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기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2008년부터 4년 경기를 하면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혹자는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유동성의 사이클이자 또 긍정적인 트럼프의 사이클이자 반감기의 사이클 그다음에 주류 금융에 채택되는 사이클 다 모든 게 겹쳐있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책에서도 주장을 했던 거죠. 굉장히 또 전에 나오셔서 굉장히 강하게 비트코인 좋게 얘기하신 분위기에 또 가격이 오른지 너무 궁금한 건데 지금은 작가님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언제 좀 의미 있게 파실 생각이세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7월에서 10월 정도를 고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날씨처럼 계속해서 라이브로 추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근접해 오는 시기가 오면은 뭐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게 이제 가격이 그때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 다 파시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죠. 제 자산 중에서 완전히 10년 이상까지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인여 자산. 아 예를 들면 비트로 친다면 어느 정도 얼마 몇 개를 가진지 모르니까 비트 중에서는 몇 퍼센트는 앞으로 10년 이상 가져가는 거고 그건 이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가버렸다. 그러면은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못 미쳤을 경우에는 또 더 적게 팔 수 있지만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물을 매도하는. 궁금한 건데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작가님 믿음이 있잖아요. 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오르면 그때 파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파는 거 왜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 번의 사이클,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사이클을 진행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패턴성을 그대로 발휘를 했어요. 조정이 있긴 있을 테니까. 이번 사이클도 끝나면은 충분히 50%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클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장기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개수를 늘리죠. 예를 들어서 지지난 사이클에 2017년 정도에, 그러니까 딱 8년 전 정도죠. 바닥보다 2배 정도 높은 1,300달러 정도의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이미 50배 이상의 수익이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클 고점의 한 80% 정도 부분에서 분할 매도, 그러니까 60에서부터 100%까지 꽤 넓은 번이죠. 분할 매도를 하고 사이클 바닥의 한 150% 정도 지점. 그러니까 사이클 바닥과 거기보다 2배 높은 가격이죠. 그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이거 충분히 현실성이 있죠. 그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사이클을 따라왔으면은 지금 두 번의 사이클을 지나는 동안 비트코인 한 개가 8.7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아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한 70배 정도였는데 그거의 한 9배가 더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다만 100%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자산은 20에서 30% 정도. 너무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는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거고. 혹시나 그러면 작가님 비트코인 투자함에서 일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시작과 끝만 못 나. 중간에서의 가격 변동은 무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딱 봤더니 1억 2천, 3천이에요.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투자는 절대로 건물이고요.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여전히 투자 가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에서 10월이 가까워졌을 때 고점이 가까워졌을 때 매도 가능 구간이 된다면 굉장히 접근이 위험하겠지만 현재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이고요. 앞으로 사이클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기간 대비 수익률은 작년에 투자하신보다도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아요. 알트코인은 없나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이 불장이 들어간 이후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 기간에 불장이 오니까 앞으로도 한 수주에서 많게는 한 두 달 정도까지 이후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반년 정도 그동안 알트코인이 정말 무섭게 올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충분히 알트코인을 바닥에서부터는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지만 기간 대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알트코인을 고려해볼 만하죠. 혹시나 그중에서도 고려할 때 개수를 줄여줄 수 있는 팁이라든가 뭐 카테고리라든가 아니면 작가님은 알트 투자를 하긴 하시나요? 네. 아 하시는구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네. 정확히 어떤 종목을 지목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어떤 알트코인이 언제 잘못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트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철칙이고요. 아무리 못해도 5개 이상 가능하면 10개 이상으로 분산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번 사이클은 밈코인이 확실히 강세다. 밈코인이라고 하면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동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어떤 기술적인 약속도 하지 않는 그런 아까 말했죠. 초초에 말했던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철저히 인기에 의해서만 가격이 책정되는 밈코인이 이번 사이클에 확실한 강자이고 올해 2024년에서도 밈코인이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번 사이클 아마 끝날 때까지 유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밈코인 쪽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당연히 얘기했지만 100% 다 밈코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밈코인을 10개를 샀다 그래서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죠. 작가님은 밈코인과 비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죠? 비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8, 9? 네, 그렇죠. 한 10 정도로 조금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러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형 가능성이 있는지라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친가상자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관련 정책들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요즘에는 또 여기에 세금 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된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한국에서도 채택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스테이티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왜 거기에 투자를 했겠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대체제에 투자를 한 거죠. 우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이유로 현물 ETF 투자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향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 마이크로스테이지 주식은 혹시 사거나 하셨나요? 네. 저는 좋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처럼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테이지 같은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상품인 비트코인만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중국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 부호들 암호화폐 사고 있나? 중국도 비트코인을 미국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정책 펼쳐나가면 계속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금지가 아니거든요. 보유 자체는 가능해요. 그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게 금지예요. 채굴 같은 거? 네. 뭐 채굴이나 아니면 거래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고 비트코인 자체는 전혀 금지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끼리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거래소가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암시장에서는. 그 사업자들도 불법인 거죠. 개인은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점점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특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여전히 2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러시아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를 했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에서 굉장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언젠가는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나 거래소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꺼림칙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미신고 상태로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해외로 빼돌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명동 등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이제 위아나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합법화해서 현물 ETF 예를 들어서 현물 ETF를 합법화시키는 건 중국 내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현물 ETF를 사야 되잖아요. 증권시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100% 추적 가능하잖아요. 100%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이 편이 훨씬 좋다는 거를 곧 깨닫게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있겠냐? 그 영향에 미치실 때. 만약에 중국이 다시 그걸 하게 된다면 그날 하루에만 엄청난... 이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G2가 같이 그렇게 버리게 되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집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시장에 대응하면 좋은지 저희 시청자분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 3년 차가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클라이막스예요. 이 3년 차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상승하면서 이 포물선 상승의 마지막 끝부분이 3년 차입니다. 그게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로 좋은 기간 대비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내년 중에 아마도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면 탈출 타이밍은 잘 잡으셔야겠죠. 3년 차 반감기가 언제 시작됐죠? 반감기 자체는 올해 4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이 2년 차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상승 사이클은 반감기 첫 1년 전부터 시작돼요. 1년 차 올해 반감기가 있는 해가 2년 차 반감기 다음 해 포스트 해빙이 3년 차.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서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평생 가져갈 게 아닌 분들이라면 이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비중을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건 저의 경우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코인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뵐 때는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떤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2024년에 11월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뵙고 그때 코인 가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신민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